섬 마음의 쉼터라는 그 주제로 이 장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사 지역의 섬들과 지금 저쪽은 신안군에서 일부 제공해 준 사진 자료들입니다. 여긴 주로 그 섬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위주로 전시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섬이 아직까지 크게 관광지로 개발이 안 된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외국의 어느 관광지보다 우리나라 작은 섬들의 풍경들이 멋지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섬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섬을 바라보는 인식을 새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섬을 오가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